천불 난다. 천마리가. 천불 난다. 여기가 천불 나서 이런 말 했잖아. 죽여 살려. 죽여 살려. 내가. 한 사오 년 전부터. 이 머리가 돌았다 그래야 되지 일명 진짜 돌아서 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. 뭐 생각했던 것을 뭐 못 했다든지 아니면. 내가 또 누구한테 좀 당했던지. 마음이 본인이 내가 삼 년 사 년 오 년 전에 내가 그다지 내 운이 좋지를 못했거든. 운이 좋지를 못했는데. 거기서 내가 좀 운을 빠져나갔으면 되는데. 오히려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게. 어. 네. 어. 한번 물어보자. 너 그때 결혼했니. 네 맞아요. 결혼했니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면 또 물어보자. 근데. 그 결혼할 때는 놀랄 했겠지. 네. 근데. 왜 식순이가 된 된 느낌. 식순이라 그래야 될까 가정부라 그래야 될까. 저는 지금 노예인 것 같아요 선생님. 노예. 네 식순이 뭐 가정부가 노예지 뭐냐 뭐 요즘에는 그래도 대우받고 살지 그분들이 옛날이라 그랬지 그치. 저는 정말 다 하거든요 일을 저만 해요 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로. 정말 정말 식순이 노예 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. 그래서. 지금 뭐 온 답은 이미 나와 있고. 이제는 내가 오 년 전 사 년 전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갔단 말이지. 눈 떠보니까. 그 어둠 속이 보이네. 처음에는 안 보였어. 달콤한 뉴욕에. 또 물어볼게 이 남자 집 좀 사는 집이지. 네.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할 나이도 됐고. 또 내가 좀 궁색맞게 살았으니까 궁색하게 살았으니까. 시집가서는 좀 잘 좀 살아야 되겠다. 그런 것도 있고. 그렇죠. 돈에 또 노예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. 근데. 나 그런 유혹의 뭐 말 행동. 그게 나 내가 잠시 착각했던 거 같아. 아니 근데 결혼할 땐 다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조건에 시집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죠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. 자네 운이 아까 말했잖아 사 오 년 전에. 어둠 속에 깔려있던 운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. 예. 근데 그 어둠 속 운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.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 버렸다 했잖아. 그래서 걔는 잘 결혼했냐 물어봐 물어본 거잖아. 네. 그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.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목을 잡고 있고. 내 다리를 잡고 있고 하루에도 열두 번. 이런 모습이 내 눈에 보여. 지들끼리 맞는 거 먹으면서 나는 청소한 거밖에 안 보이고. 그 속에서 나랑 같이 뭐 밥 먹고 그런 게 안 보여. 혼자 그냥 서서. 청소하다가. 혼자 서서 밥 먹고. 또 일하러 가고. 그런 거 밖에 안 보인다고.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맞아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이런 대우받을 거라고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선생님. 좋은 조건에 제 인생 좀 어떻게 한번 파보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집 온 건데. 어떻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뭘 잡는 텐지도 모르겠고. 잘못한 거 있지. 제가요. 첫째로. 아휴 말할게요 그렇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말하는 거야. 네. 너희 집에 없는 게 쟤. 정말 들었을 텐데. 그게. 지금 이 시댁에서 그게 제 개인의. 모르. 그게 제 죄예요 맞아요 없는 게 지금 제가 그게 그 죄인으로.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요. 그리고. 두 번째 쟤. 궁합 자체를 안 보고 갔다는 게 쟤. 네. 세 번째 쟤. 홍기문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 났던 게 쟤. 근데.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살 수도 있어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 내가 점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자네 부모가. 자네도 구미야 오기가 키웠어 부여하기는 못 키웠지만 남들처럼 뭐 떵떵거리게 살게 끌은 못해 줬지만 나름 이쁘게 키웠어. 나는 그렇게 보여. 아니 대답을 하세요. 근데.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내 매놀이 자식도 한 가정의 이쁜 딸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. 나무 매놀 딸을 갖다가. 저렇게 대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. 당신이 여기서 못 벗어나. 나. 그 사람들의 인품이고 인성이야. 너는 아무것도 안 해왔으니까 너네 집은 가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옛날 그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지.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고. 매놀이가 일 잘하겠다. 그러니 다른 사람 요즘에 직원들 구하기 힘들겠다. 매놀이가 완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사람이예요. 아까 지금 시댁이 편의점 하거든요. 편의점? 네. 근데 제가 일을 다 하고요. 뭐 시꺼니까 저한테 월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. 제가 일을 다 하고 남편 띵까띵까 놀고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. 그래 놓고 그걸 당연시하는데 말씀을 제가 죄인이잖아요. 그 저 죄인이라고. 잠깐만 네. 아. 근데 나는 이혼할 거 같아. 근데 한번 나도 물어볼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. 남편이 놀아요. 근데 맨날 이 여자만 일시켜요 이혼 사유가 되죠. 난 죽여버리지. 이 여자는 못 죽이고 이혼 사이 되죠. 근데 이혼 나는 이혼 수가 보여요. 이혼 사이가. 이혼이 보여요. 그냥 여기서 인간 냄새 안 눈 안 난 사람들한테. 인간 냄새 바라지 마세요. 나는 당신 엄마 아버지가 안쓰러워요. 내 딸이 저렇게 취급받는다 산다 그러면 뒤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플까. 그쵸. 너 이혼 수도 들어와 있어요. 할 수 있잖아요.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또 이혼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살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. 이혼 수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. 악발이잖아. 악발이잖아. 이혼도 아무나 시키잖아 점을 벌어온다고 무조건 너 이혼해 그러잖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도 욕으로 느껴야 돼. 걱정하지 마세요. 파이팅 하세요. 좋은 남자 만나세요 향후 칠 년 있으면 좋은 남자 나옵니다 내. 배필. 마마보이가 아유 알겠어요 들어갔다. traumatic. irgendwie. TS PE CON- Betsy. 台. 技. dado. ком 조운izer. Explain.